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지혜로운 교육을 꿈꾸는 책춘함스쿨. 오늘은 엄마 투자가 제 2단계 교육 투자가죠. 씨드워드는 일찍부터 마음에 심어줄수록 좋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씨드머니가 중요한 것처럼 교육 투자에 있어서는 씨드워드가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어려서 기억할 수 없겠지 하고 언행에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마가 무심코 한 말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두뇌의 75% 이상은 만 3세 전에 발달한다고 한다. 이때 아이의 뇌 속에서 무수한 가지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마치 거대한 숲처럼 서로 연결되며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시냅스가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계산이 숫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에 만승 혹은 천억에 만오천승계로 늘어나는데 이는 천억을 일만번이나 일만오천번 곱한 숫자이다. 이때 경험하는 자극들은 뇌에 프로그래밍되고 아이의 잠재의식에 자리잡아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장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엄마의 말이 아이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첨단기술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태아에게 시끄러운 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울트라 사운드로 반응을 기록하면 각각 싫어하는 반응과 좋아하는 반응이 기록된다고 한다. 뱃속의 아이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음악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이 되고 자동차 경적 소리도 태아 때 들려주면 처음에는 놀라고 싫어하지만 자주 들려주면 놀라고 싫어하는 정도가 감소한다. 교육은 자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 심리학자 에릭슨의 이론이 실제 증명된 것이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9살 때 이미 6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10살 때 라이프치히 대학 입학자격증 취득, 13살에 기센 대학 철학박사, 16살에 하이델베르크업 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곧바로 베를린 대학 법대 교수로 임용되어 영재교육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카알 비테 주니어 교수는 말문도 트이지 않았던 유학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한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교육효과가 있긴 있었나요? 당연히 효과가 있었지. 네, 정말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잖아요. 내 말대로 내가 많이 어리긴 했어도 매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주면 두뇌가 일정한 자극을 받아서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단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 잠재의식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란다. 칼비테 주니어 교수의 아버지는 잠재의식 속에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교육의 힘을 이용하여 활용하여 아들을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훌륭히 키워냈다. 이것도 책춘함의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제가 소개를 함께 드렸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장을 역임한 킴 클라크 박사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허리를 굽히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늘도 나가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그리고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한 약속과 내 앞에 놓인 멋진 기회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내 가슴 속의 희망을 기억해라. 난 널 믿으며 내가 너 자신의 약속과 내게 주어진 기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내 마음의 희망 속에 따라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행동심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검사하는데도 자그만치 2만 5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4배 더 많이 해줘야 하며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하려면 8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대 우리 아이들은 하루 한 번의 칭찬에 20에서 30번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말미야만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사고에 서로 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작은 실수 혹은 사고를 쳤거나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야단을 친다. 어느 부부도 자신의 아이들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 더 잘되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화를 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던진다. 주변에서 종종 듣는 엄마들의 부정적인 잔소리는 다음과 같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항상 그런 식이니?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아 이 고생인지.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그것밖에 못해? 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누구 좋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넌 왜 누구처럼 못하냐? 누구 반만 따라 좀 해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자식 나 키워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어째 잠시 말썽 없이 잘한다 싶더니. 내가 하는 짓이다. 그렇지 뭐.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이 성적에 잠이 오냐? 하지만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듣는 부정적인 말들이 아이의 미래 인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척박한 언어 환경에서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시달려야 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언어와 가치관,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최대한 감정을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투자에서 꾸준한 저축을 유통해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하듯이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무엇도 갑자기 바뀌진 않는다. 풍성한 교육 투자의 성과를 넣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건강한 자존감을 길러줄 수 있는 칭찬과 사랑의 말인 시드워드를 아이의 마음속에 저축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투자 성과인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시드워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심어줄 수 있을까? 워렌 버핏의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워렌 버핏에게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내 편이란다. 영어로는 I'm here for you. 라고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라며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주었다고 한다. 그 시드워드의 결과 버핏은 다음과 같은 확고한 자기 신념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나 자신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낙담한 적도 없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줄 알았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부모의 사랑에 힘입어 성장했기에 워렌 버핏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깨달은 가장 큰 조언은 조건 없는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말한다. 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교육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인생이라는 100미터 달리기 경주에서 이미 90미터쯤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실제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 품행 분량 점수에서 기록을 세울 정도로 매우 반항적이어서 몇몇 교사는 워렌 버핏이 비참한 실패자가 될 것이란 예언까지 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워렌 버핏은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라고 회고한다.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고수 엄마 투자가로는 고 강영우 박사의 아내인 석은옥 여사님을 들 수 있다. 맹인으로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던 강영우 박사는 필자를 로터리장 학생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추천해준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다. 한 번은 석은옥 여사에게 두 아들 폴 한국명 진석 안과 전문이고 30대 최초로 워싱턴 DC 안과 협회장을 역임했고 슈퍼닥터 2위에 선정된 첫째 아들 폴과 크리스토퍼 한국명 진영 백악관 입법 보좌관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National Law Journal이 40세 미만의 소수민족 최고 변호사 40인에 선정된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를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낸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교육 전문가이기도 한 석은옥 여사님은 내 교육의 비결 중 하나가 있다면 두 아이들에게 각각 애칭을 달아준 것이지. 3살 때 아버지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말한 진성이는 엄마의 희망 you are my hope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배려심과 인정이 많은 데다 학교 성적도 늘 우수했던 진영이는 엄마의 기쁨 you are my joy hope과 joy로 불렀어. 이런 애칭을 붙이고 자주 불러주자 아이들은 정말 그 모습대로 잘 알아주는 것 같았어. 지금까지도 편지를 전할 때 두 아들은 마지막에 항상 엄마로부터 from your hope, 엄마의 기쁨으로부터 from your joy 라고 써주어서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해주고 있지 라고 답해주셨다. 이 밖에 강의할 때도 이 책의 공동치필자인 김민기 상무, 아쇼카 김민기 상무의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는 현재 세계 최고의 사회적 기업과 투자기관인 아쇼카에서 최초의 한국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에게는 다른 친구들과 뭔가 다른 측면이 있었다. 김민기 상무는 항상 실질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혼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간다.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은 기억되지 않고 모든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으로 기억된다. 이런 이미지 때문일까? 신기하게도 그와 함께 있으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원하는 것도 함께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능력 여부를 떠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을 좀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계기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간다. 그런 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김민기 상무처럼 잘할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문을 갖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가 받은 교육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교육과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주의깊게 반찰해보았다. 비결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낸 기억은 어린 시절 딱 한 번 어른들한테 예의없게 굴어서 손 들고 서 있던 기억 정도밖에 없어. 항상 어머니는 내가 뭘 하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괜찮아 우리 아들,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때면 너는 인복이 많은 아이니까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겠구나 라는 얘기를 항상 해 주셨지. 실제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 난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의 어머니는 그가 꼬모였던 때부터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긍정과 사랑의 시드머니를 심어주셨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더 놀라운 반복의 힘이 하나 더 숨어 있었다. 바로 승리의 V자 인사였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학교 갈 때부터 심지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 댁을 다녀갈 때도 어머니는 항상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시면서 우리 아들 오늘도 승리? 라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보내셔. 그 웃음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매일 아침 20년이 넘게 희망찬 사랑의 메시지가 반복되었다면 내 삶에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꾸준히 저축한 시드워드는 어떤 투자 성과로 나타났을까? 우리나라 경기가 IMF로 갑자기 어려워져 취업 대란이 시작됐을 시절 김민기 상무도 회사 면접에서 많은 실패를 맛보해야 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대한민국 증권업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삼성증권 M&A팀에 입사했다. 또 이후 NBA를 준비한다고 결심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NBA 합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겨지는 낮은 영어 점수를 받았다. 당연히 계속 여러 학교로부터 불합격 소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원 소리를 보완하며 에세이를 제출했다. 그렇게 몇 개월 뒤 소위 TOP10 NBA라는 듀크 NBA의 장학금을 받으며 합격했다. 그러나 NBA 졸업 후에도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몰고 왔던 미국 금융위기 상황으로 미국 사람들조차 열의 한 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학 전에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가 NBA 졸업 후 인재 선발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아쇼카에서 8차례의 심층 인터뷰 끝에 취직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이 안 되었지만 취업한 지 1년도 안 되어 예외적으로 진급했고 현재는 아쇼카 본사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 상무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결과만 보면 별 고생 없이 평탄하게 잘 성장한 엘리트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로서 옆에서 본 진실은 그 역시 남들 못지않게 많은 좌절을 겪었고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부담 또한 참 크게 느꼈다는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큰 부담과 좌절 속에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잘 될 거라는 결과적인 행복에 대한 믿음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반복하셨던 아들 넌 결국 잘 될 거야. 넌 인복이 많잖아.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우리 아들 오늘도 승리의 부위. 라고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저축해둔 시드워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네 이 어머니하고 직접 제가 말씀을 참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어머니신데요. 승리의 부위 얘기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글을 접었더니 어머니가 신나셔가지고 남편에게도 맨날 부위를 하신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시드워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는 자세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어준다.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자랑스러워 할 줄 아는 아이들은 결코 자기 부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시드워드들을 심어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몰입이론의 주창자이자 긍정심리학의 선고자인 칙센티 미아이 교수도 어린 시절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간의 감성은 매우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무엇을 어떤 감정으로 행하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발달심리학자들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한 사람의 대부분 삶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교육이 대체로 만 3세에서 끝난다고 본다. 따라서 취약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0세에서 6세까지의 태도와 가치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생활을 통해 배운다고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삶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래 집단을 이루는 나이가 되기 전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어린 시절 긍정적인 시드워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부정적인 시드워드가 쌓인 결과 감정의 부채가 되어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필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은 3시간에 걸친 첫 면담에서 눈을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다. 아버지와의 좋지 못한 관계와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로 상처받는 마음이 원인이었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전국을 돌며 좋다는 프로그램들을 전전하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했으나 아들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학교 교사에게도 했던 학생의 어머니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강의와 독후감 과제로 이어진 강도 높은 수업에 아들과 함께 참여하며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였다. 마지막 소관 발표 시간에 학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행운 사용법, 행운 사용법을 잠재의식 IQ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인간의 잠재의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말의 중요성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엄마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수업을 들으며 대화와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성적뿐 아니라 모자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기억이 또 나네요. 정말 별의 별거를 다 하셨던 어머니셨는데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말처럼 한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사랑과 마음과 용기, 희생의 가슴이 뭉클했던 경험이었다. 만약 이 학생의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격려의 말로 아들의 가슴에 시드워드를 꾸준히 심어왔더라면 어땠을까? 이처럼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이미 내 아이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떡하죠? 나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같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이미 늦어버린 때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 현재보다 나은 풍요로운 미래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부정적인 말들 대신 긍정적인 말들을 아이 혹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작한 만큼 빨리 그 시드워드 투자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교육 투자가로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시드워드를 저축하고 또 저축하려 하는가? 더불어 시드워드뿐만 아니라 실제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준비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하게 해준 시드머니는 아버지가 하워드 호먼 버핏이 만들어준 20달러짜리 통장이었다. 버핏이 태어난 193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아버지 하워드 호먼 버핏 역시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만다. 생활과의 살림은 쪼들렸지만 그는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6살 생일에 20달러가 든 통장을 생일선물로 주었다. 6살 때 처음 만들어준 20달러짜리 통장은 5년 후에 120달러가 되었다. 버핏은 11살 때 이 돈으로 시티즈 서비스 주식을 매매해 5달러를 벌었다. 그의 생에 첫 투자였다. 그리고 시제 버핏은 14살에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 후로도 골프공을 회수해서 재판매하는 아르바이트와 워싱턴포스트 지구 몇 곳의 신물을 배달해 돈을 벌었다. 그가 처음으로 모은 재산 9천 달러는 대부분 신문배달로 번 돈이었다. 버핏은 저축할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쓰라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 모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뿐이었다.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신발처럼 여기는 자동차도 없이 살았다. 자동차 값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20년 뒤에 갚게 될 가치 때문이었다. 워렌 버핏은 저축으로 모은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 워렌 버핏이 첫 통장을 선물로 받은 후 오늘날 6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이룬 씨앗은 요새는 얼마나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살 때 바로 아버지 하워드 버핏에게 선물 받은 20만 20달러 통장이었다. 덴마크 교육은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교육 방법 중 하나는 독립 통장이다. 이 통장은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통장을 의미한다. 덴마크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부모가 통장을 채워주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불려가도록 교육한다. 그러다가 자녀가 만 18세가 된 성인식에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를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보관하고 있던 독립 통장을 내준다. 그리고 자녀들은 실제 이 통장을 기반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 유대인들은 덴마크인들보다 더 먼저 성인식을 치른다. 성인식 날 유대인 소년소년은 부모와 하객들로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는다. 유대인 성서인 토라, 시계 그리고 추기금이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보통 2, 30만 원 정도의 추기금을 준비하고 일가 친지들은 더 큰 액수의 추기금을 준비한다. 성인식에서 모인 추기금은 모두 주인공 몫으로 주어지는데 그 액수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이 추기금은 부모의 간섭 없이 아이 스스로 주식과 책과 정기예금에 나누어 투자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13세대부터 실전 금융투자 경험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성인식의 추기금으로 시작한 투자한 돈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 몇 배로 불어나 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나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시한다. 육체 연령, 정신 연령, 돈 연령 세 가지이다. 한 사람 안에서 이 세 가지 나이는 각각 차이가 나는데 대개의 경우 정신 연령은 육체 연령에 비해 10년 늦게 성장한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을 할 때부터 돈 연령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만약 25세 경제적 독립을 한다면 그때 육체 연령은 25, 정신 연령은 15, 돈 연령은 0세가 된다. 즉 육체 나이와 돈 나이가 25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인구 중 2%의 유대인들이 미국 총생상에 차지하는 비율은 1조 65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민 총생상의 2배에 이른다. 미국 내 유대인 가구당 소득 역시 미국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미국 최상위 부호 400가구 가운데 유대인 비율은 23%이며 최상위 부자 40가구 가운데 40%가 유대인이다. 포천이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의의 30에서 40%, 전세계 100만장자의 20%를 유대인이 차지한다. 포천 선정 500대 기업 중 간 간부들 중 한국인의 비율은 0.3%에 지나지 않는데 반면 유대인들은 41.5%이다. 미국 100대 기업의 40%가 모두 유대인 소유고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 3개, 세계 7대 슈퍼메이저 석유 회사 중 6개가 유대인 소유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대통령 미국의 앨런 그린스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지 소러스, 여러분이 아시는 페이스북의 창립자, 구글의 두 창립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 스티브 발머,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슈툴 모두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요새 행동주의 경제학을 상시한 데이빗 카너먼 교수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학 금융을 주름잡는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연령이 일치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다. 캥거루족, 헬리콥터족 등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립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드워드와 더불어 미래의 독립을 준비하는 시드머니 통장을 준비시키는 것도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제가 요새 버피투자 영재학교 하고 있죠. 이제 장학생 3기까지 배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돈 나이를 줄여주는 것,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시드머니, 사랑의 시드머니, 감사의 시드머니, 긍정적인 말인 이 시드워드를 심어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방송 지금까지 들으셨어도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투자가 2단계, 교육 투자가 2단계 추천도서는 해피라이프, 서근옥 사모님의 해피라이프, 비폭력 대화, 마셜 로젠버그 너무 훌륭한 책이죠. 해피라이프도 너무너무 서근옥 여사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좋은 책. 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그리고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라는 책. 복수당하는 부모들, 이게 또 하부르타로 유명한 전성수 교수님의 책이고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그리고 유대인 하부르타 경제교육, 전성수 교수님하고 양동일 선생님하고 같이 쓰신 이 책들 한번 꼭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국 비폭력 대화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요.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는 스마일키퍼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언어에 관해서 정말 커다란 지혜를 주는 정말 귀중한 단체고 정말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좋은 언어를 위해서 여러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이 책춘함 언제나 마칠 때마다 정말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북스마트뿐만 아니라 스트레이 스마트의 지혜를 같이 지내는, 같이 지닐 수 있는 학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백조,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안에는 결코 손상될 수 없는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시켜주는 학교.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실질적인 투자의 지혜와 협상의 지혜, 그런 것들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함께 꿈을 꿔보실 분들 어떤 형식으로든 언제든 환영하니까 언제나 말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진정한 변화, 교육의 변화를 꿈꾸는 책추남스쿨 엄마투자가로 2단계 긍정적인 말인 시드워드를 가능한 일찍 심어주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